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뚫으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대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인 너는 내 맘에 아팠 모델 왕이다 다이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건대 너희는 반드시 아수르의 바벨론에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어서 대지 마라 너희도 결국 망한다 에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경공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내감이 들지 않는가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106월절 에루살렘에서 탐유서 기사의 주인공으로 뜻이다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덜썩덜썩 2, 2, 3, 6월절이 지나 제자울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에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강롱 감다포 남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에루살렘에서 교회 개척 해성같이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로 필리포 대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3차로 에베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의 말승을 부리나 다행히 잘 해결되고 1, 2, 3차 여행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우월 발버니 열방의 제국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저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 Milky